더 이상의 밀릴 가능성은 좀 줄어들었다. 여기서 만약에 증시가 딱 돌아섰다고 보면 저는 연말까지 2800을 위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지는 않겠느냐. 지난 주말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울 의장이 발언이 굉장히 강경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일단 분석하는지부터 일단 이게 사실 전문가 분들마다 비유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단 팩트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8월 달에는 연준의 금리 결정이 없고 잭슨홀 미팅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회의만 한 번 열리는 거죠. 언제 9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 회의가 열리는데 그건 9월 20일, 21일 날 열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여 정도 시간이 좀 남아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좀 다행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7월 초순에 금리 결정이 난 이후에 무려 두 달 넘게 지금 시간이 붕 떠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6월, 7월 달에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게 됐었던 원인인 CPI가 조금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유가가 일단은 100달러 밑으로 이제 안착을 한 상태고 물론 이제 천연가스 가격은 사상 최고치로 갱신하지만 오히려 천연가스에 따라서 유가가 올라가는 형국이지 유가가 스스로 주도하는 형국은 이미 끝났죠. 그리고 두 번째, 우크라이나가 식량 수출을 재개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쟁 이전 수준까지 거의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어서 식량난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CPI와 근원 CPI, 그 사이에 있는 게 농산물과 원유인데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되면 7월 달 수치는 상당히 조금 아직까지는 우려스러운 바지만 8월 달에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면 연준이 9월 달에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한 새로운 면이 생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은 아직까지 8월 달 수치가 확정치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렇게 강경하게 해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지금 연준의 발언은 원론적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잭슨홀 미팅 과정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 이전에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조금 성향에 따라서 매파적이냐 비둘기파적이냐에 따라서 좀 갈리긴 했어요. 하지만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게 8월 지표를 보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8월 지표가 여전히 안 꺾이면 금리를 4% 이상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강경한 매파은 여전히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일단 보자라는 게 대부분 컨센서스였어요. 그런데 당연한 얘기인데 파월 의장도 보자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파월 의장이 할 수 있는 얘기는 7월 달 지표만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은 아직까지 기조를 꺾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게 이제 시장은 분위기가 좀 꺾였는데 아직까지 마음 안 바꿨어? 너 그러면 너 매파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해석하게 된 것은 연준은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목표를 3.2에서 3.5로 지금까지 바꾸지 않았어요. 일부 매파적인 분이 4라는 숫자를 얘기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서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연준은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기준금리는 2.2에서 2.5에요. 그러면 앞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은 어떻게 되는 거죠? 100pp 남은 거예요. 100pp 남았는데 9월 달에 만약에 75pp 하면 목표를 바꾸지 않는 한 룸이 25pp 밖에 없어요. 만약에 50pp를 하게 된다면 25pp씩 두 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연준의 선택은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상황이에요. 연준의 선택은 눈에 이제 보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급격히 올리느냐 천천히 올리느냐 저는 큰 문제 없다고 봐요. 이거는 어차피 연준은 나아갈 방향 내년 상반기까지 3.5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목표치를 향해서 그냥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빨리 뛰느냐 걸어가는 자는 정도지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증시가 왜 빠졌느냐라는 부분들이죠.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베어마켓 랠리라고 우리가 최근에 미국 증시와 공대 증시 상승을 얘기를 했었죠. 베어마켓을 내리는 거죠. 베어마켓 자체가 약세장이잖아요. 약세장에서 단기 반등 구간이었어요. 그러면 단기 반등은 언젠가 마무리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기 반등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게 터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 차익 매물들이 좀 추래가 된 부분들도 있다라고 좀 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지금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게 유럽에 이제 문제가 터지다 보니 투심이 급속도로 위축이 된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긴장을 했었던 거다. 이게 새로운 하락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아직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베어마켓 랠리의 마무리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의 말에 이제 고통을 우리가 수반하게 되고 겪어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모기지론을 가지고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주택을 거의 구매하는 사람 없고 모기지론을 받아서 집을 사고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를 늘리고 하는데 작년 대비해서 지금 모기지론 이자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대략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 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영끌 해가지고 이자를 100만 원 내시던 분이 이자를 20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평범한 미국이랑 우리나라 평범한 월급쟁이들이 한 3, 400만 원 많이 받으면서 4, 500만 원 월급을 받는 나라 치면 이자를 100만 원씩 두 배씩 내게 된다라고 하면 이자 안 낼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소비를 줄여야죠. 심지어 먹는 것도 줄여야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머지 가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가 급속도로 위축이 되면 경기 위축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점들이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려감이다. 여기에 지금 이제 잠깐 유럽으로 잠깐 갔다 오면 9월부터 영국 같은 경우 난방비를 80% 올린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영국 같은 경우 작년 대비해서 3배에서 5배가 늘어난 거예요. 자, 5배. 우리가 지금 보통 평범한 가정이 난방비를 한 20만 원 정도 낼 거예요. 보통. 아파트 30평 기준으로 20만 원 내는데 그게 한 3배 내면 난방비만 6, 70만 원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수도광역비 다 치면 기본적으로 세금 관리비 빼고 100만 원 내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관리비 100만 원. 그다음에 이자 200만 원. 그럼 다 월급 300만 원 받아가지고 손해 주는 건 아무것도 없죠. 어마어마한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주시장에 확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파월의 발언으로 인해서 주시장이 미국도 우리나라가 출렁인 거잖아요. 그로 인해 폭락한 국내 주시장. 오늘 소장님 보셨을 때 예상한 대로인가요? 아니면 좀 더 큰 폭락인가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지금 2% 정도 빠졌는데 나름대로 잘 버텼다고 봐요. 잘 버텼다. 네. 저는 희망을 여기서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미국 증시 아침에 딱 토요일 아침에 김 작가님도 미국 증시 보셨죠? 먼저 차트부터 보잖아요. 우리가 차트를 보고 이게 뭔 일이냐고 찾아보는 거잖아요. 차트가 만약에 뭐 거기 보앗권에서 왔다 갔다 왔으면 아예 뭐 그냥 그러네 그러고 느긋하게 보지만 깜짝 놀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미국 증시 차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울기가 쫙 흘러내렸어요. 굉장히 좀 찝찝한 차트예요. 끝까지 이것을 떠받치지 못하고 흘러내린다는 것은 매도세가 강하다는 거죠. 항상 주식은 매도와 매수세가 이렇게 부딪혀요. 그러다가 이제 힘이 약한 쪽으로 매도가 약하면 매수가 치고 올라가는 거고 매도가 약하면 매수가 내려가는 거죠. 미국은 이랬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공포감으로 주식시장이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2% 빵 떨어져서 시작했죠. 계속 여기서 이제 누르려고 하지만 저는 받쳤다라고 봅니다. 상당히 받쳤어요. 그 받쳤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주식시장이 오늘 3에서 4% 빠진 종목들이 많아요. 3에서 4% 빠진 종목이 많은데 이건 제 개인적인 기준인데 우량주들 대표적인 게 6에서 7% 빠지면 저는 굉장히 주식시장의 하락이 커질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주식시장 30년 경험으로 봤을 때 대표주가 저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대장주가 6에서 7%가 갑자기 확 밀린다. 그럼 저는 시장이 꺾였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도 6에서 7% 빠지는 종목들이 몇몇 종목들이 보였으면 저는 시장이 약세장 진입이다라고 선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이 빠진 게 3, 4%대예요. 그러면 버텨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3, 4%대에서 버텨냈고 더 이상 안 밀렸다라는 거죠. 그걸 받쳐냈다라고 보면 저는 그리고 아직까지 태조이방원이 살아있다라고 보여진다면 시장은 무턱대고 다시 2300 확인하러 가지는 않은 거고 2400선에서 공방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더군다나 오늘 환율이 장중에 1,350원을 뚫었었어요. 1,351원까지 확인을 했었던 상황. 종가는 1,350원에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텼다고 보면 우리는 오늘 두 대 맞은 거잖아요. 미국에서 한 대 맞고 환율 한 대 맞고 그런데도 이 정도 버텼다면 미국보다 덜 빠졌잖아요. 그럼 굉장히 강하다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같은 점에서 투자자들 동향은 어땠나요? 개인 외국인? 일단 개인들은 많이 사셨어요. 개인들은 많이 사셨고. 그런데 한 가지 좀 희한한 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는데 외국인이 코스닥을 샀어요. 외국인이 코스닥을 샀고 그러니까 개인들은 양 시장 다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샀고 기관은 양 시장 다 매도를 했고 지금 기관이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기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고 외국인이 코스닥을 샀어요. 그런 거 보면 이 시장 버리겠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지금 외국인들이 7월에서부터 8월 중순까지 한 5조 정도 샀어요. 시장 전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5조 정도 샀어요. 물론 이제 쇼커버링이냐 공매도 청산이냐 신규 매수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대부분 쇼커버링도 이해가 되고 신규 매수도 일부 있었던 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개별 종목단에 있어서 새로운 재료가 나타난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신규 매수가 들어왔다고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가 우려했던 거 지금 현재 8월 달에 우리가 25BP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드디어 미국과 금리가 같은 수준이 됐죠. 오히려 조금 높죠. 왜냐하면 미국은 2.25에서 2.5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우리가 조금 높은 건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낮았을 때도 외국인들이 안 빠져나갔다고 보면 미국과 같이 발을 맞추면서 금리는 올라가겠지만 꼭 그중 똑같은 스텝을 안 걸어도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유럽 물가 말씀해 주셨는데 글로벌 소비자 물가가 난리 있는데 영국은 내년 18% 증가 전망이 나왔던데 에너지 문제로 유럽 경기가 위기란 어떻게 보세요? 영국이 이렇게 두 자릿수가 올라간 게 언제냐면 영국도 IMF 겪었었던 거 아시죠? 영국이 원래 이게 소르스가 한 짓인데 영국 파운드하죠? 파운드가 가치가 안 되니까 파운드가 폭락에다가 소르스가 베팅을 크게 걸었죠. 그러면서 소르스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죠. 그러면서 영국이 IMF 구제금융에 들어갔었던 상황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물가 상승률이 11%였어요.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 좀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IMF 상황이 딱 왔을 때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고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채권금리가 28%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어마어마했던 상황이었었죠. 근데 지금 내년에 18%까지 두 자리가 물가가 올라간다? 근데 이게 소득이 그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물가가 대부분 에너지 쪽이거든요. 에너지 쪽이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경기 둔화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왜 문제냐면 지금 다 천연가스라든지 석탄 지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경기가 취약하고요. 독일 같은 경우 지금 라인강 수위가 내려가다 보니까 석탄 바지선이 못 움직일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석탄을 떼고 싶어도 못 떼는 거죠. 그 석탄 바지선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인강에다 배에다 석탄을 실어 나르는 걸 에다 차로 실어 나르는 거랑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격도 그렇고 물량도 그렇고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돼버리는 상황이라 독일도 지금 안 좋아요. 근데 지금 유로화하고 파운드화가 달러 결정하는데 한 70% 되거든요. 그 정도 되고 이제 프랑까지 다 합치면 근데 그게 약세면 달러 강세는 더 지택되고 쓰리쿠션으로 우리 환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유럽 경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니네만 추운 거지 우리는 별로 춥지 않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닌 거예요. 유럽이 추워지면 유럽이 추워짐으로써 유럽 사람들이 지갑을 못 열고 심지어 영국에서는 굶는 사람도 많대요. 그렇지만 돈이 없는데 굶어야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경기가 박살나기 시작하면 유로화 가치의 하락 달러 가치의 상승 쓰리쿠션으로 원화의 약세 이게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 원화가 아까 말씀하신 1350원대도 잠깐 뚫었었는데 이거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환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환 쪽에 조금 하시는 분들마다 뵈면 항상 물어봐요. 환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그분들도 대답 못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혹시나 그 어느 때보다도 그분들이 대답을 못 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원화 약세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우리가 쓰리쿠션을 한 대 맞았죠. 근데 5개월째 무역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역 적자하면 어떻게 되죠? 자금의 유출 그 다음에 지금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를 내려서 약세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 약세 요소거든요. 이런 부분들 지금 감안하게 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조선 쪽에서 돈들이 들어오는데 원래 이렇게 돈들이 들어오면 원화 강세 요소가 되죠. 왜냐하면 달러로 들어온 걸 원화로 바꿔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결제는 달러로 들어와서 바꿔주면 그게 이제 외환시장에서 가끔 조선 같은 경우에 큰 돈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가끔 이제 평상시 같으면 그것 때문에 원화 강세가 잠깐 잠깐씩 일어나거든요. 근데 전혀 영향을 못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국내적인 요소가 아니라 철저히 국외적인 요소로 움직이다 보니까 환을 다루시는 분들도 예측 불가능한 상태예요. 우리가 6월 달만 하더라도 1,350원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1,340원 갔다가 다시 1,250원까지 들어오려다가 다시 지금 벙 뛰어버렸는데 지금 우려하는 거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고 한 열흘 전쯤에 외국인들이 장 막판에 삼성전자를 사면서 이제 환도 좀 안정되고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갑자기 환이 튀기 시작해서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첫 번째는 예측보다는 환율이 좀 안정이 돼야 그러니까 1,350원에서라도 멈춰주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1,350원이란 절대치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으니까 1,350원에서 한 일주일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희망의 트리거를 찾을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어떤 희망이냐면 1,350원에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만약에 삼성전자를 샀다. 6만 원에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1,250원이 되면 외국인들은 한 6% 정도 수익이 나요. 그럼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6만 원 더 이상 안 빠진다라는 지금 6만 원 더 이상 크게 빠질 것 같은 요소는 솔직히 없잖아요. 올라갈 요소도 특별히 없지만 빠질만한 요소 치포를 가면서 뭐 한다? 뭐 그럴 수 있지만 특별히 깨져봤자 한 5만 5천 원 정도라고 보면 외국인들이 1,350원에서 여기서 멈춰주면 오히려 그게 희망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중요한 건 환희 일단 멈춰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지금 세상이 정신없이 돌다 보면 어지럽잖아요. 우리 이제 뱅글뱅글 돌다 보면 어렸을 때 게임하면 일단 딱 멈추고 쫙 가라앉아야 새로운 뭐가 되는 것처럼 지금은 너무 뭔가를 희망을 찾으려고 하거나 뭔가를 예측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 꼬임에 넘어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달러가 사실 이렇게 1,300원 중반 후반까지 걱정할 정도의 전망을 하신 분이 사실 거의 없었는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럽죠. 아 근데 진짜 뭐 미국에 유학 보내신 자녀분들 있는 집안은 지금 뭐 엄청난 부담일 거예요. 달러도 엄청나게 올랐고 그쪽 생활비도 물가도 물가도 생활비 올라가지고 돈 더 보내줘야 되는데 10달러 이러니까 이거 지금 보낸다라는 게 제 주위에도 지금 한 명 있는데 물론 많지만 친한 친구가 토로 하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고. 거기도 걱정해주면 사실 한국 증시도 굉장히 걱정인데 맞아요. 남의 걱정 베어마켓 랠리 이거 지속되나요?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베어마켓 랠리 일단 한 차례 1달러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2,500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던 지수 때고 2,500에서 2,550 정도까지 예상했고 2,700, 2,800 얘기하신 분은 없지 않았나요? 김 작가님도 뭐 여기 출연하신 분들 보면 2,700, 2,800까지는 뭐 연말 정도까지는 몰라도 쉽게 이번 랠리가 거기까지 간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까지는 왔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희망을 두 가지를 읽어낼 수 있어요.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달러가 됐다. 그 대신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은 외국인들의 쇼커버링으로 베어마켓 랠리가 진행이 됐다. 그 팩트 하나. 그러면 만약에 증시가 지금 1,350원이고 여기에 다시 2,300을 깨고 내려갈 거다라고 본다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청산할까요? 공매도를 덫힐까요? 당에 덫혀야 되겠죠. 근데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청산시켜버렸어요. 이익을 확정시켜버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더 이상 그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300까지 끌어내린 게 공매도 세력이 일부 있었던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몇 프로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다 그걸 청산했다고 보면 더 이상의 밀릴 가능성은 좀 줄어들었다. 두 번째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그 사이 외국인들이 5조 가까이 샀다. 이런 정도라면 여기서 만약에 증시가 딱 돌아섰다라고 보면 저는 연말까지 만약 여기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으면 2,800을 위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지는 않겠느냐 물론 이제 더 이상 나빠지는 게 없어야 되겠죠.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시작을 하지 않겠는가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또 다른 어떤 외부적인 변수가 오게 된다면 일단 2,500에서 2,600을 어찌 됐든 외부적인 변수가 있든 없든 2,600을 1차적으로 뚫어줘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장이 안 좋은 거 하는데도 시장의 소위 태조이방원은 움직이고 있다고 언제까지 지속된다고 보시나요? 이게 지금 태조이방원 거론된 게 지금 8월 말인데 한 2주가 넘은 거 같아요. 2주가 넘은 거 같아요. 꽤 오랫동안 끌고 온 거죠. 어느 순간 이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 한 2주 정도 됐었는데 2주 전에 이미 이 종목들이 올라서 오른 걸 보고 김 작가님처럼 훌륭하신 어떤 분이 장명을 한 거죠. 태조이방원이라고 원래 태종이죠. 이방원은 태종인데 조선이 들어가니까 태조이방원이라는 신절로 만들어냈는데 이 단어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미 주가들이 올랐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올랐으니까 이 단어가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가 더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방송 나가면 물어보는 게 태조이방원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이게 지금 더 간다는 거죠. 자, 분석을 해봅시다. 일단 지금 시장이 약세장이에요. 이 태조이방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부터 좀 꺾였어요. 약세장이다 보니까 원래 약세장에는 가는 것만 더 가는 것들이 보입니다. 시장에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뭔가를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데 약세장이면 다 빠지잖아요. 그러면 뭔가 강력한 테마가 있으면 거의 가서 매매를 붙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이 더 오버슈팅이 나와요. 소로스가 앞서 얘기했지만 소로스가 얘기한 제기적 현상 제기적 현상은 뭐냐면 주가가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사요. 그러면 어, 주가가 올라가네? 뭔가 좋은 일이 있겠구나 따라 사게 되고 그렇게 올라가는 게 제기적 현상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동네 다니다가 갑자기 식당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다고 그러면 야, 이 집 맛집인 것 같은데 다음에 이 집 한번 꼭 와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야, 태조이방원 다 온 것 같아. 너무 올랐어. 다음 날 보니까 또 오르는 거예요. 야, 그래? 그럼 이거 아직 더 갈 것 같은데 사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끝에 가서 물리겠지만 근데 태조이방원 중에 몇몇 종목들은 새로운 뉴스가 있어요. 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번에 IRA 법안을 통과시켰잖아요. 그 인플레이션 법안. 미국에 공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직접적인 수혜를 본다라는 거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지금 조선 중에 제일 센데 원래 이제 조선 업종이 대금 결제 방식이 가끔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서브프라임 사태 때 은행들이 약하다 보니까 대금 결제를 처음에 계약금 10% 중도금 10% 10% 주다가 나중에 인도할 때 50, 60% 씩 줬어요. 지금 이제 러시아 배를 못 넘겨서 우리가 50, 60% 못 받아서 대선 충당금 잡아놓은 조선사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배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2017년 이후에 배를 인도할 수 있거든요. 현대미포조선이 배 세척을 LNG선을 수주받으면서 계약금을 50%를 받아버렸네. 그러니까 공급자 우위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너네 계약금 50% 안 주면 우리 지금 뭐 바쁘니까 다음에 얘기해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미포조선이 50% 지금 이 비쌀 때 돈이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재무 상태가 확 좋아지죠. 그래서 그런 어떤 특별한 재료. 그 다음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집트 원전을 수지했죠. 근데 여러분들 팩트 체크하셔야 되는 게 이집트 원전을 이집트랑 계약한 게 아니라 러시아랑 계약한 거예요. 이집트 원전을 러시아가 턴키로 받았고요. 거기서 우리가 일정 부분을 계약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새로운 모멘텀들이 있다 보니까 뭐 2차전지는 다 깔고 가는 거고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LNF 같은 경우 2분기 실적 박살 났다고 봤는데 보니까 고객사가 야 공장 빨리 가동해 라고 그래가지고 공장 빨리 가동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더 들어간 것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진 거거든요. 이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다시 올라간 것처럼 이런 뉴스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거처럼 단순하게 우리가 정책 수혜주라든지 뭐 이런 거와는 좀 결이 다르다. 이번에 퇴조이방원 같은 경우는 결이 좀 다르면서 다는 여러분들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주고 몇몇 종목들은 이런 뉴스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현상들을 잘 읽어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혹시나 이게 퇴조이방원을 이제 솔깃해서 따라 들어가시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여기서 뭔가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꼭 확인하고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증권가에서 어떤 얘기들이 들리냐면 역시 증권가는 말만 들은 거 그래서 태조이방원 얘기하니까 충령은 누구이냐라는 충령 이게 뭐냐면 지금 세자는 충령이 아니거든요. 근데 충령이 결국 세종대왕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음 왕세자는 누구냐라는 걸 찾는 어떤 에피소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충령 다음에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갈 세종대왕 같은 사람을 그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폐조이방원을 따라가겠다라고 하신다라면 손절매를 꼭 가고 들어가라. 어디까지 간다라고 어느 누구도 지금 장담 못하고요. 어느 순간에 꺾인다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저도 뭐 장담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들어가시겠다 보유하시게 계신 분들은 행복하지만 신규로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꼭 손절매를 가고 하셔야 되고 그거 말고도 종목 많아요. 어떤 종목들이 있냐라면 지금 현대루테임 같은 경우 뭐 다른 예이지만 수주장고가 엄청나게 쌓여있다라든지 대덕전자 같이 그 다음에 FCBGA 같이 비메모리 기판 쪽에서 지금 실적이 이제 막 쏟아나오기 시작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쪽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개인치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전히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만 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건 시장에서 지금 철저히 소외되고 있어요. 언젠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언젠가요. 일단 밀어두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퇴조이방원을 또 보고 계신데 퇴조이방원들은 남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우리가 2020년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만 보던 시절하고 지금 퇴조이방원 보던 시절하고 뭐가 다르죠? 분명히 이것도 휴증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새로운 걸 찾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굴해 나가고 그렇게 하셔야지 남들이 하는 얘기 뒷북 쫓아가지고 시장을 간다? 항상 그건 초과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아까 다음은 누구이냐라고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음은 후보로 조금 거론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좀 가능성이 지금은 업종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몇몇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 상당히 저는 개별 종목 단위로 봐야 된다고 하고 최근에 엔터쥬 같은 경우도 엔터쥬 중에서 엔터쥬죠. 게임이지 말고 엔터쥬 같은 경우도 블랙핑크라든지 이런 쪽들이 음반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트리거가 된다. 그리고 저는 또 업종에서 개인적으로 보는 건 카지노 일반 여행행사라든지 면세점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일단 움직여야 되잖아요. 천명, 만명 움직여야 되지만 카지노는 일당백이에요. 혼자 와가지고 배팅 크게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증권사 리포트에 의하면 1분기, 2분기 평균 매출액이 한 3,500억 정도 됐어요. 3분기는 8,000억에 달할 것으로 봐요. 7, 8월 달에 일본 VIP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일본 VIP가 매출을 두 배 가까이 끌어올릴 정도로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게 막 하고 싶었던 분들이에요. 진짜 이걸 막 하고 싶었던 분들이라 풀리니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못 썼던 거 쓰는 거잖아요. 명품 소비하듯이. 한번 보실 필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롯데관광개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 제주도에다가 카지노 만들어 놓고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동안 죽 쓰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일본 관광객들 들어와서 하기 시작하면 뭔가 이게 게임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여행 관련주라고 해서 뭐 지금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증자한대요. 근데 해도 넘어갈 정도로 지금 거긴 자금난이고 그 다음에 면세도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면세라고 해서 옛날만큼 면세 사는 사람들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뭐 해외여행 나갈 때마다 명품 사고 면세점 들어오나요? 이제는 우리나라 생활 수준 올라오고 인터넷만 두드리면 해외 직구가 되다 보니까 옛날처럼 면세점에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와가지고 그렇게 막 사가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한국 화장품 완전히 이제 소외 당했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저는 그 봐야 될 거는 카지노. 이거는 여러분들 주식 못 끊는 것처럼 카지노 못 끊는 사람들 많아요. 항공 호텔 레저 여행 이쪽에서는 카지노 쪽을 좀 카지노.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남들 안 볼 때 새로운 아이디어로 좀 섬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에는 체력이 약해졌는데 그 체력은 뭐 예탁금 해존률 등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개선되어야지 아무래도 증시도 좀 좋아질 텐데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마라톤을 우리가 2020년에 뛰었다고 보면 지금 증시가 마라톤 뛸 정도의 체력은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고객 위탁금이 한 55조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물론 55조라는 것도 절대치가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동학개미운동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25조 수준이었거든요. 고객 위탁금이. 고객 위탁금이라는 것은 주식을 사려고 대기자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동학개미운동 이후에 60조대를 유지하다가 올 여름서부터 이제 한 5조 빠져나간 거죠. 55조대를 유지하고 있고 신용장구 같은 경우도 올 초까지 26조를 유지하다가 지금 이제 17조, 18조 정도 유지하거든요. 한 5조 정도 빠졌죠. 거기서 빠진 것만 해도 10조가 빠진 거죠. 그리고 회전률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사고 팔고 하는 회전률이 지금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교체매매라든지 사고 팔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시 체력으로만 놓고 보면 조금 시간이 좀 오래 필요해요. 그러니까 2020년 제가 항상 여기 나와서 말씀드리면 2020년 빨리 잊어라. 그런 시절 다시 안 온다. 라고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현실로 지금 오고 있어요. 2020년 같은 그런 것들이 오려면 뭔가 이렇게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 어렵다. 그때 당시 새로운 모멘텀은 그거였죠.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주식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이제는 근데 주식에서 눈을 감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 두 번째는 그때는 공매도를 막아놨었지만 지금은 공매도를 막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때는 코로나라는 어떤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공매도를 막을 근거가 됐지만 단지 주식시장에 빠졌다는 것만으로도 공매도를 막게 되면 그러면 주식시장 빠질 때마다 그런 얘기 나올 거잖아요. 그럼 또 그러면 빠졌다는 근거를 어떻게 하죠? 뭐 20% 빠지면 공매도 금지? 30% 빠진 공매도. 이것도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황으로 가기에는 있는 그대로 보자고요. 공매도가 오르냐 그르냐 지금 근원쟁하는 게 아니에요. 공매도를 막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당국자면 어떠한 논리적인 근거로 공매도를 막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녹록지 않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대응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랑 증시 향후 전망만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네.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물타기 금지 일단 물타기 금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금이 지금부터 모으신 다음에 새로운 종목들을 좀 찾으세요. 이제부터는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지난달에 나왔을 때 2500까지는 다 올라온다. 그다음부터 차별화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다 올라왔다 지금 다 가라앉지만 차별화되고 있잖아요. 벌써 차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물린 건 놔두세요. 물린 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물린 게 지금 움직이는 종목이면 어떻게 볼 수 있지만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물려 있었다? 일단 냅두세요. 냅두시고 새로운 돈이 있으면 새로운 쪽에서 지금 제가 얘기한 거든 아니면 태조이방원이든 거기서 매매를 좀 해보면서 일단 이쪽은 손절매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이게 좀 되면 이걸 손절매해서 오라는데 이거 일단 확인하려면 시간 오래 걸려요. 시간 오래 걸리니까 이걸 일단 냅두고 여기서 일단 매매를 해서 좀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면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속된 말로 이걸 빨리 만회하겠다. 빨리 쇼부치겠다. 지금 여러분들 30% 깨진 거 만회하려면 몇 프로 올라야 되면 50% 올라야 되거든요. 50% 단기 1년 내 50% 올리려면 여러분들 워렌 보펙보다 수익률 더 좋아야 돼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길게 보십사. 어차피 벌어지는 벌어지는 일이고요. 받아들이시고요. 길게 보면 언젠가는 희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